자 오늘 와이라노 종목들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 종목을 연달아 좀 소개해드릴 텐데 일단은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와이엔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와이엔텍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폐기물 처리 관련된 기업이고요. 광주와 전남 쪽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놓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기업이 사실 폐기물 처리 업체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탱커선을 운영을 하면서 해운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건자재와 관련된 사업까지도 하나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이엔텍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 업체지만 다양한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하락에 대해서 일단 바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5%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는 8%까지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락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최근 태풍 흰남로 영향으로 인해서 이러한 폐기물 업체나 아니면 비료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기업들이 태풍 수혜를 얻으면서 어느 정도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흰남로의 영향을 한반도가 좀 받게 됐고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태풍과 관련돼서 수혜를 얻었던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와이엔텍도 폐기물 처리 관련된 이러한 수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늘 하락은 이러한 테마적인 이슈 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가 와이엔텍을 제대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은 이 종목의 영업이익률이 약 30%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30%가 된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폐기물 처리라는 이 산업 자체가 사실 경쟁사들이 쉽게 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금 자산도 엄청나게 빠르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자산들을 이제 골프장 사업이나 아니면 해운사업 이런 곳으로 빠르게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지금 와이엔텍 오늘은 지금 태풍과 관련된 테마의 이렇게 소멸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요. 올해 영업이익률 30%에 영업이익은 370억을 달성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펄을 보게 되면 우리가 6배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평균 퍼 10배 정도만 반영을 해주더라도 와이엔텍 같은 경우는 여기서 2배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만큼 우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확실하게 좀 상승을 이어나갈 종목인 만큼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계속된 2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산업인 만큼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엔텍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지금 9,700원인데 현재가 가능한 상황이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9,3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와이엔텍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번 주에 흰남로 태풍과 관련해서 폐기물 업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와서 오늘은 이제 태풍이 물러갔으니까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는데 와이엔텍은 그래도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견주하게 잘 하고 있다.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으로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엔텍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엔텍 종목은 경농입니다. 경농도 사실 흰남로 때문에 약간 수혜를 받으면서 들썩들썩 했는데 네, 맞습니다. 경농은 그럼 어떨까요? 일단 경농 오늘 하락이 지금 4.7% 나오는데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지만 흰남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경농이 아무래도 비료와 관련된 작물 보호제 이런 관련된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태풍 피해가 예상이 되었을 때 이런 비료 관련된 수요가 급증할 수 있음에 따라서 마찬가지 영향을 좀 받았었던 수급을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런 기업이고요. 수혜를 받았는데 지금 오늘 흰남로가 지나가면서 이러한 차익 매물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농도 오늘 보시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태풍 흰남로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이제 경농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일단은 경농이라는 기업은 비료 관련된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봄철이 성수기입니다. 봄철이 성수기다 보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실적 자체가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농협이라는 주요 거래처를 통해서 계약을 연초에 진행을 했고 하반기 때는 이러한 계약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하반기 때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농이라는 기업이 비료와 관련된 사업을 영의를 하면서 상반기 때 실적을 얼마나 갱신을 했냐면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로도 이렇게 곡물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인플레이션 요소 그리고 기후 요소들로 인해서 곡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작물의 이런 생산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특히나 비료와 관련된 공급 계약이 규모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분기 때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40%에 가까운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농이 1분기 때 강한 실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적자 지속을 하더라도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배당 금액마저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증액된 금액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대략 5% 정도의 배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경농이 지금 테마적인 흐름 속에서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때 실적이 이미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 때는 적자 지속되는 부분만 어느 정도 선방해준다면 우리가 기대는 해볼 만한 기업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경농이라는 기업은 결국 테마주 성격이 아주 강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나올 만한 모멘텀들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농이라는 기업을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손절가 1만 400원을 좀 안내를 드리면서 경농 지금 태풍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서 조금 더 하반기 때 실질적인 테마적인 이슈가 또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1만 400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농은 오히려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이슈나 테마가 소멸됐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와일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보죠. 함께 보시죠. 마지막 와일라노 종목은 역시 와일라노의 자주 출몰하는 종목입니다. G2 파워, 오늘도 G2 파워가 또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8월 16일에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와서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의견 자체는 도망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태양광 관련된 기기를 연구개발과 제작 생산을 판매까지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2 파워가 실질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실적이 크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상반기 1, 2분기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광 관련된 섹터는 맞지만 태양광 관련 섹터 내에서 강한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조달청과 관련된 정부 지자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도 정말 강한 종목들이 아닌 이상 지금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슈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일단은 7월 27일 부근에서 이제 우리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었는데요. 8월 12일까지 거의 3연상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후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락이 한번 나타난 뒤부터는 계속해서 조정 장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추가 상장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라는 추가적인 물량이 출해될 것이라는 우려감 속에서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G2파워라는 종목 사실 제가 권장드리기에는 우리가 투자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도망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6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이탈하면 필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정리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2파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증,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한때 무상증자 이야기만 나오면 무섭게 올라갔다가 불을 뿜다가 금방 꺼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G2파워 보시면 당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간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겠죠. G2파워는 일단은 손절 라인을 9,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른 정리를 하시고 또 새로 지금도 보고 계신 분들은 잊지 않으시겠지만 G2파워에 또 뭔가 다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접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현우 과장과 함께 오늘 대응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과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